금융위원회가 올해 화두로 혁신금융을 내걸며 동시에 금융업계의 신뢰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 건데요. 그래놓고 정작 정부 혁신 얘기는 쏙 빼놨다는 지적입니다. 권영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통렬한 자기 반성 없이 금융회사 혁신만을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무식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금융위 혁신이나 자기 성찰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DLF 사태를 야기했다는 점은 금융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이 뇌물수수와 표창장 부정수요 혐의로 구속됐지만 금융위는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0년 핀테크 확산, 오픈뱅킹 실시 등 혁신금융을 하도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내놨는데 먼저 시설 자금에 10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소부장기업 지원인 만큼 혁신금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금융회사가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혁신창업기업의 특별금리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영환경 악화로 생존이 화두인 은행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산법 등 혁신금융관련법도 국회 파행으로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이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적한 마당에 정부와 기업 모두 체질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혁신이나 혁신금융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농후합니다. 한국경제TV 권영원입니다.